와우! 벌써 쇼음악 중심의 마지막 무대들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. 쇼음악 중심 오면 시간이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아요, 그쵸? 그러니까요. 하지만 마지막 무대, 저도 여러분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오랜만에 한국 컴백에서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녀들! 언더걸스의 소 핫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그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 소녀시대의 열정적인 무대도 함께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네,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할 쇼쇼쇼! 안녕!